92 더블 열대요라니 일요일 10월 3일 12시 54분 현재 17호 태풍 라이언 록으로 바뀔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92 더블 열대요라는 미디엄이었고 태풍 발생 가능성이 나지 않는데요. 오늘 일요일부터는 다시 태풍 발생 가능성이 높음 하이로 바뀌면서 17호 태풍 라이언 록으로 바뀔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현재 미국 해양대기청 GFS 모델을 보면 17호 태풍 라이언 록, 18호 태풍 곰파스, 19호 태풍 남태원 3개의 태풍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0호 태풍 말로까지 4개의 태풍 예측을 했었는데요. 오늘 일요일에는 3개의 태풍 17호, 18호, 19호 3개의 태풍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6일 오전 8시에 17호 태풍 라이언 록 태풍 발생을 지금 알리고 있고요. 이 17호 태풍 라이언 록은 중국 광동성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많은 폭우가 낼 걸로 보이고요. 많은 피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호 태풍 곰파스가 또 발생을 같이 쌍태풍이 되면서 발생을 하는데요. 9일 오전 3시에 18호 태풍 곰파스가 발생을 하면서 중국, 한국, 일본 세 국가 중에서 한 국가로 상륙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크기가 매우 큽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 커 보이고요. 그 다음에 11일 오전 1시에는 19호 태풍 남태훈이 발생을 하는데 이 19호 태풍 남태훈은 일본으로 북상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17호 태풍 라이언 록은 중국 광동성 상륙, 18호 태풍 곰파스는 중국 아니면 한국 아니면 일본 이 3개 국가 중에서 하나의 국가에 큰 피해를 줄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19호 태풍 남태훈은 일본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호 태풍 말로는 오늘 10월 3일 일요일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태풍 상황을 주시를 해야겠으며 이것은 시뮬레이션일 뿐이고 팩트는 대한민국 기상청의 최종 태풍 발생 소식을 듣고서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